앞서 서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사람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터널 안에서 비틀거리던 차량 바로 뒤에는 경찰서장이 타고 있었는데요. 곧바로 추격에 나서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낮 경남 양산시 법기터널. 주행 중인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우측으로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도 좌우로 고개 운전을 계속합니다. 마침 바로 뒤에는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탄 차량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 멈춰선 승용차.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 차량 운전자는 쏜쌀같이 차를 몰아 달아납니다.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좀 내리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시속 70km 제한속도를 훌쩍 넘긴 승용차는 앞 차량들을 위험하게 추월하며 도주했고 10km 넘게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산 기장에서 또 다른 경찰 차량이 합세한 뒤에야 도주극은 끝났습니다. 경찰서장 등은 인근 농협에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음주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넘게 나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